다이소에서 판매되는 AA AAA 건전지가 가격은 저렴하면서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알카라인 건전지 4개 브랜드 제품 14종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이소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다이소의 네오셀 알카라인, 듀라셀의 디럭스 알카라인과 울트라 알카라인, 백셀의 프리미엄 알카라인과 플래티넘 알카라인, 에너자이저의 알카라인과 알카라인 맥스로 AAA형과 AA형입니다. 시험평가 대상 브랜드별 건전지 가격을 100원으로 환산의 지속시간을 비교한 결과 다이소 제품 AAA형은 최대 8.6배, AA형은 최대 7.1배 수준으로 지속시간이 길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사용 용도별 시험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 간 AAA형은 최대 1.3배, AA형은 최대 1.2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등에 사용되는 저부와 작동 조건에서 AAA형은 다이소, 듀라셀, 백셀, 에너자이저 등 4개 제품, AA형은 다이소, 듀라셀 등 3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왕구나 휴대용 전등에 사용되는 중부와 작동 조건에서 AAA형은 다이소, 백셀 등 2개 제품, AA형은 듀라셀, 백셀 등 3개 제품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1.3배기 2.3배기 4.3배기 5.4배기 5.4배기 6.3배기